안녕하세요. 저는 건축설비회사 다니고 있는 직장인 강성빈입니다. 지금 피트니스 스타 코리안 리그라는 피트니스 대회를 준비 중이고 스포츠 모델 종목으로 출전할 예정입니다. 저는 스포츠 모델이라는 종목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기준이 되는 선수가 아니라 이 선수가 강성균 선수다 라는 선수가 되고 싶어 해요. 아직까지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런 모습이 부족해서 제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하고 코리안 리그까지 기간을 준비 잘해서 코리안 리그 때는 강성균 선수다운 모습으로 관객들이나 선수들한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리그! 리그! 이제 지금 수업을탐정해야 합니다. 처음 쳐사innen 경제 하는ieux이 불가능한 다름을 기준으로 역시이 지경을 하는 시간을 따라하는 것처럼 ten그렇습니다. 이동력을 통하여 분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워치지 않는 것이다. 이동이 아니라 2번은 1위였습니다. 1위! 죽이는 걸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스스로에게 갇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1위의 1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9번 강성균선수입니다. 태어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자신의 세상을 깨야 한다는 타투를 새겨 놨고요. 뭔가 스스로 제 자신한테 갇히지 않고 계속 배워가고 제 세상을 깨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